보이스피싱으로 약 1,5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0월 말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한국인 조직원 4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1,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사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현금 인출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서울대 교수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는데 이들은 일당은 이들에게 위조된 신분증과 검사 사무실을 영상통화로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당은 검거 직전 딥페이크를 활용해 방송에 출연한 적에 있는 검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개발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